이동노동자들은 불규칙한 업무 시간 때문에 마땅히 쉴 곳을 찾기가 어렵죠. 혹한기를 대비해 경기도가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배달이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이동노동자.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주로 대기시간에는 있을고 싶으면 마땅하지 않죠. 길거리에 있든가 주로 겨울이 힘이던데 건물 안이라든가 아니면 365일 은행 ATM기 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대리기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다니죠. 경기도가 이런 이동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기,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쉼터는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개인 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5월과 10월 파주시와 구리시에 조성된 이후 이달 10일 세 번째로 광명시에 개소했습니다. 광명 쉼터는 광명역 인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 27제곱미터 면적의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들어섰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설치 예정인 나머지 5개 시에서도 역, 광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선정해 쉼터 설치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선문영입니다.